뉴스파이팅 배승입니다. 4부 여의도 레이더로 시작합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거 좀 빨리빨리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더듬이를 켜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로 돌아온 특허법 재표결 결과 몇 명이나 이탈할지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배종찬 소장님부터. 저는 대체로 한 10명 안쪽이 되지 않을까. 국민의힘에서 10명 이상 나온다. 10명 이상이나 하는 표현이 아니고요. 지금 일단은 찬성표를 찬성표 의사를 밝힌 사람은 세 사람이잖아요. 김묵 안철수 그리고 유희동.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17명 이상이 이탈할 경우에는 제 의결이 다시 통과될 수 있는 상황인데 원맹맹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건 우리가. 무기명 투표인데 이제 3명보다는 조금 더 많을 가능성. 적어도 3명보다는 많지만 그것이 두 자리 숫자나 또는 가결의 위협이 될 정도.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정도 숫자까지는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탈하겠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판단해 보면 그것이 그 정도로 심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건데 낙마한 사람들 또 공천을 못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53명인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정치 거의 마무리 됐구나. 저지정치 안 할 거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만도 쌓여 있는 것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공천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천 못 받은 사람들은 그 불만도 쌓여 있을 테고 그걸 풀어내는 또는 터져 나오는 시점이 바로 28일 재의결 때 아니겠느냐 이런 상상을 하는데 2년 뒤에 또 지방선거도 있고 또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인기가 3년 정도 남아 있으면 적어도 총선으로 국회 입성은 못하더라도 다른 기회를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어떻습니까? 몇 명이 예상하십니까? 우리 배 대표님은 배 소장님이 항상 숫자를 이렇게 콕 찝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세상이라 알 수 없긴 한데 굳이 예상하면 한 7, 8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7, 8명? 좀 나올 것이다. 3명은 이제 지금 이미 오픈되어 있는 상태고 저도 이제 부결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통과되었을 때 윤석열 대통령 및 윤석열 정부가 입게 될 어떤 충격 또는 레임덕 이런 거에 비해서 국민의힘 의원이 설령 뭐 이러저런 당선이 안 됐다 하더라도 이번에 얻게 되는 실익이 좀 적다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게 또 정치라는 건 진영 대 진영의 대결이 있는데 여권 전체가 약간 자중질환 또는 혼돈에 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정도를 부결해서 얻는 실익이 별로 없다. 실제로는. 그런 점에서 저는 대체로는 이제 소수의 이탈표 정도가 있을 걸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요. 이번에 이재명 대표로부터 공책을 못 받은 사람들도 나간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설훈 의원이라든지 박용진 의원 조응천 양양자 안민석 홍영표 의원들 좀 생략을 했습니다만 이분들은 또 들어가서 무기명 투표니까 반대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탈표. 민주당에서 이탈표 가능성은 땅표다라고 제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의 어떤 그 가치지향적인 측면에서 이걸 굳이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저는 뭐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확인이 어렵겠죠. 더군다나 뭐 이제 지난 공천 과정 때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막장공천에 대한 반발로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이 표현하기에는 막장공천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으로 옮기는 의원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기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다순히 최상위병 최해병 특검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민주당이나 또는 국민의힘에 대한 판단이 공의 또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초래될지는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는 거예요. 0표다 또는 뭐 10표다 이런 건 지나친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 뭐 다음에 또 표결이 나오면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홍준표 시장 이야기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내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 가지고 당을 망친 애 뭐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굉장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전 위원장이 지금 전당대회에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홍준표 시장의 이런 거칠어진 원사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가장 큰 이유는 이른바 차기 대선 노림수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도 정치적인 이성이 있죠. 이성을 내려놓고 정신주를 내려놓고 그렇게 정치하는 의무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구에서도 뭐 다른 대선 후보하고 비교할 때 절대적으로 지지가 높다고는 알 수 있지만 그래도 대구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판단해서 대구시장 자리에 올랐고 경남시장까지 여김을 냈고 다른 것보다는 지난 총선 이후에 홍준표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4시간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윤혹 연대를 강화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체로 지지를 오히려 더 강화하는 쪽이에요. 가령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래도 부득이하기라는 표현을 썼지만 대통령 자리에 올랐으니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모셔야 된다라는 표현을 쓴 반면에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해서는 완전히 선을 걷고 있어요. 절대로 정치를 계속해서는 안 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패세자다. 애다. 초자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비판을 다 끌어붙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이유는 뭐냐 하면 강력한 경쟁자이기도 했지만 이전에 이제 검찰 수사나 이런 걸 통해서 농락당했다라고 하는 감정까지도 섞여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여요. 그러니까 국정농단 수사로 인해서 보수가 개멸됐고 실제로 또 다른 이유이긴 하지만 홍준표 시장도 검찰 수사로 상당히 또 혼이 났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뭐가 들어가서 판단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계속 방자다. 정치를 어디서 더 하려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얼마 전까지마 도 이런 부분에 대체로 침묵이 됐든 아니면 짧은 공감대를 통해서 힘을 실어줬든 이른바 친윤 쪽에서 최근에는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되면 못하겠다. 당을 떠나야 될 것 같은 그런 이제 이 의미를 암시를 홍 시장이 하자. 그럼 나가시라. 그러니까 이런 판단이 나오니까 반응이 나오니까 오히려 탈당은 안 한다. 긴급히 좀 수습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 전 위원장에 대한 그친 공세는 이어지겠지만 조금 수위 조절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수위를 할 것이다. 홍준표 측근들이 수사를 받았었죠. 그 얘기했죠. 정치 유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세력 기반으로 뭔가 정치를 하시는 분이 있고 그런데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약간 이슈 중심으로 정치를 한다고 할까요. 공중전. 그래서 실은 뭔가 뚜렷한 자기 세력이 있지 않으면서도 경남 도지사도 하고 대구시장도 하고 대선 후보로는 한 번 선출되기도 하고 이제 또 상당히 팍빙으로 도전 경선에 이제 2위도 했고. 그렇죠. 당대표도 두 번이나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한국 정치를 통틀어서 아마 여야를 통틀어서 이렇게 흔치 않은 건데 그분이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도 나름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게 이 약간 이슈를 물고 늘어지는 상대방을 지형 지문을 이용하면서 이쪽 공격했다가 저쪽 공격했다. 이런 게 이제 홍준표 시장의 어떤 이슈 파이터로서의 기질이랄까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 4월 10일 총선 끝난 이후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열심히 공격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체급을 올려준 것도 있고 실은 본인 체급도 같이 올라갔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존재감이라든가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이제 존재감이 훨씬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떤 이슈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특성상 나름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러저러 이제 국민의 지지자라든가 아니면 일반 정치에 관심 있는 국민들이 보기에 좀 짜증나는 면도 부분적으로 있긴 하지만 나름 뭐랄까 이렇게 생존 방식 중에 하나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나름 또 상당히 유능하게 왜냐하면 그게 또 그거대로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좀 얘기를 바꿔서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 논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갑자기요. 회고록 대통령이 회고록을 썼는데 김정숙 여사에 대한 인도 타지마을 방문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책 제목이 변방에서 중심으로 책이 잘 팔린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책은 일단 논란이 되거나 아니면 두껍거나 이러면 좀 잘 팔려요. 아니면 아주 얇거나.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데 주목받았던 책은 최백선 소장의 이기는 절차입니다.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 하면 결국 이 변방에서 중심으로라는 책. 그 이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은 또 운명이라는 책이 있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변방에서 중심으로의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기존의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졌던 것과는 다른 입장 설명이 돼요. 단독 외교였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박지원 당선 얘기고 전 국정원장은 무슨 소리냐. 이호 여사가 있었다. 오히려 민간기를 타고서 전용기가 아니라 일반 민간기를 타고서 유엔으로 가서 유엔 연설을 했던 이희호 여사의 유엔 연설이야말로 단독 외교다. 그런데 이게 비판을 받는 게 단독 외교 하면 허황후 기념공원 간 것이 단독 외교냐. 아니면 타지마을에서 사진 찍은 것이 단독 외교냐. 이제 이 논란이 있는 거죠. 이제 이 논란에 대해서. 해고록을 왜 썼을까요 이 시기에. 잘 팔리죠. 그렇군요. 평산책방이 있고 하는데 이런저런 걸 떠나서 결과적으로는 조용히 지내겠다. 이제는 조용히 지내야죠. 그랬는데 정작도 시끄러워지네요.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이게 정치에서 물러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정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책과 관련해서 또 김경수 전 지사가 일시 귀국을 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예방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것 같아요. 회고록을 이때 또 내고 또 김경수 전 지사 돌아오고 이거 움직이는 겁니까 또 친문 27명 기자회견도 하고 어떻습니까 오늘이 5월 23일인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 기일이에요. 그래서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이제 별칭을 갖고 있는 분이기도 한데 노무현 대통령 기일 때문에 일단 돌아온 걸로 봐야 되고요. 그래요. 네. 일단 실제로 이제 그 일을 하려고 돌아온 걸로 봐야 되고 꼭 굳이 참석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이게 뭐 실정법 위반은 아니니까 참석 안 해도 되긴 되는데 당연히 약간 되게 중요한 날짜이기 때문에 뭐랄까 약간 정치적인 아버지 같은 역할인데 참석하는 게 또 약간 도리이기도 한 거죠. 엄청나게 중요한 반드시 불가피한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는 정치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고 그냥 뭐 이렇게 길에서 산책을 하든 산행을 하든 다 하나하나가 다 전직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됐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됐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됐건 어느 정도 정치적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책이 이제 변방에서 중심으로 가 외교분야 회고록이예요. 네.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제 전부를 다 회고한 것도 아니고 외교분야에 한해서 이제 그 전 외교부 차관이랑 같이 해서 이제 한 건데 질의응답 방식으로. 그런 점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경험 자체가 약간 공공재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거나 토론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이런 고민 속에서 활동을 했었다라는 걸 남기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죠. 그거에 대해서 뭐 진보가 됐건 보수가 됐건 민주당이 됐건 국민의힘이 됐건 논쟁하거나 토론하거나 비난하는 건 그거들 하더라도 전직 대통령이 그런 걸 안 남기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래서 시기가 핵심이었다기보다는 이제 뭔가 한 번 걸 마무리 짓고 싶었고 그래서 이후에도 시리즈가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이번이 외교분야 회보력이었기 때문에 다른 이제 노동정책 사회정책 경제정책 등등에 대해서 또 이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김경수 전 지사 이제 조금 1년 지나면 한국으로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변방에서 중심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이런 책도 썼고 그렇죠. 김경수 지사가 들어오고 또 조국 대표는 사실 나가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 예방하고 또 대표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볼 때 구심적인 게 막 생기는 것 같아요. 중심으로 누가 들어가죠. 변방에서 중심으로의 주호가 이제 그러면 김경수 지사가 되는 거죠. 전 지사님. 김경수 전 지사가 변방에서 외국에서 중심으로 복근돼서 대선 출마로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김경수 전 지사가 그만큼 중량감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산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을 다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에요. 지금 대선 후보로 고름된 사람 중에서 김경수 조국. 그런데 이제 조국 대표는 대부분 판결이 내려지면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조국 대표도 그렇게 되면 이제 사면 복근 이런 등등이 이제 예상이 될 테고. 김 전 지사는 이제 사면 됐기 때문에 복근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발언을 합니다. 너무 오래 나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여운을 남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국 대표가 부산 쪽이라면 김경수 전 지사는 김해 쪽인가가 고향인데. 경남 쪽. 또 진주 쪽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경남 기반을 가지고 경남 지사도 역임을 했죠. 그렇죠. 중도 하차 되기는 했지만. 그런 상황에서 김경수 전 지사와 조국 대표가 여하튼 대선까지도 출마 가능하다고 전제하면 누가 가장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이재명 대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때문에 이제 조명을 받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이제 김경수 전 지사의 경우에는 아주 경남 지사일 때도 보면 대중적인 관심도가 높아요. 상당히 좀 그래도 다른 정치인들보다는 상당히 좀 부드럽다. 유화적인 이미지를 어쨌거나 간에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 전 지사에 대한 이 복근 문제가 사실상 민주당 쪽 야권 쪽의 차기 대선 구도도 상당히 복잡하게. 얽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제 시사하는 것이죠. 윤 대통령이요. 정치인이 되겠다.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고려할까요 김경수. 윤석열 대통령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직 대통령 심지어 정치적인데 그동안 현직 대통령이 너무 정치에 무관심하셨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오히려 들고 앞에서 친문들은 오히려 지금 중심에서 변방으로 간 상황으로 봐야 되고 이번에 민주당 총선 과정이나 공천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데 김경수 전 지사를 변방에서 중심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친문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으로 봐야 되죠. 윤석열 대통령이 복권해 주기 전까지는 계속 변방에 계셔야 되는 거거든요. 국내 변방에 있든 해외 변방에 있든 변방을 회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28년 5월에 복권이 기한이 종료가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2028년 5월 이전까지는 출마 자격이 없게 돼요. 그렇죠. 피선고권이. 그래서 김경수 지사가 변방에서 중심로 오기도 어렵지만 오는 티켓 자체 출입권 자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결정되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뭔가 이렇게 이러저러 고민을 해서 하지 않는 이상 민주당의 대선 판도에 영향을 미치고 싶어도 영향을 미칠 방법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피선고권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유권자들의 선택지를 막아버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역대 정권들도 보면 그래도 김경수 전 지사와 조국 대표는 야권 쪽에서 볼 때는 지금 야권에서 볼 때는 상당히 유력한 대선 후보예요. 이들 선택지를 복근이 안 돼서 대선에 출마를 하면 유권자들이 판단하게끔은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하면 되는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국 대표도 일단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고 나면 선거가 내려지고 나면 보격 중에라도 가석방해나 또 사면 복권을 통해서 저는 다음 대선에는 김경수와 조국도 선택지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대통합 차원에서 또 크게 이뤄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짧은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 소장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